안녕하세요 타이미 트럭스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준비됐어요 놀기 전에 해야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솜사탕 트럭을 만들 거예요 조립할 부분들이 여기 몇 개 있지만 찾아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찾아볼까요? 에드! 빌리! 찾아야 할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여요? 잘 찾았어요 불러줘 빌리 하지만 어떻게 가지고 내려올 거죠? 아 참 좋은 생각이었어요 빌리 아우 빌리 나중에 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잘했어요 굴삭기 에드 오우 기중기 천리가 바운스 하우스 뒤에서 부분을 찾았네요 오우 기중기 천리가 바운스 하우스 뒤에서 부분을 찾았네요 그것은 트럭의 운전석이에요 차체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빌리?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찾을 수 있어요 아 에드는 놀기 시작했네요 오우 하지만 바퀴를 찾았어요 좋았어요 타니 트럭스 이 타이어들은 솜사탕 트럭에 꼭 필요해요 좋아요 솜사탕 트럭을 만들었어요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음 참 맛있어 보이네요 수고했어요 타니 트럭스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 놀 시간이에요 와 고마워요 천리 참 재밌어 보이네요 참 재밌어 보이네요 오늘 많이 수고했어요 타니 트럭스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놀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우와 재밌어 보이네요 우와 재밌어 보이네요 우주에서 날아다니기 달까지 왔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중력 덕분에 공중재비하기가 더 쉬워지네요 안녕하세요 타니 트럭스 오늘은 뭐 할까요 월먼차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만들어 본다고요 좋아요 그럼 부분들을 먼저 다 모아 볼까요 우와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제 만들어 보죠 자 이제 만들어 보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챌리 바퀴를 찾았네요 잘했어요 챌리 바퀴를 찾았네요 붙여볼까요 이제 왜 이렇게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게 뭐죠 앱? 와우! 혼자 움직였어요 같이 놀고 싶은가봐요 차릴리, 빌리, 에드가 그 공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제트팩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수고했어요, 타이뉴츠트럭스 이제 달에서 우리 같이 놀아볼까요? 우후! 하하하, 좋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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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타이뉴츠트럭스 오늘은 뭐하고 싶어요? 우주선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시작! 시작! 이 부분들은 정말 크고 무겁죠? 에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좋아요! 우와!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네요 잘했어요, 에드! 잘하고 있어요, 차라리, 빌리 거의 다 끝이에요 조금 너무 금방이었어요, 에드 조심해요, 타이뉴츠트럭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해요 완벽하네요 그래요, 에드 이제 다시 크게 해줘요 로켓은 발사대에 올려 준비됐는데 탈 자리가 없네요 회전부터 민주주의 이어집인 이즈 뱃 세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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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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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보여요 어허 그 부분도 줄어들어야 하겠어요 잘했어요 부분 몇 개만 더 붙이면 이 우주선은 발사 준비 다 될 거예요 어허 어허 어젯 오 어허 으 으 으 떠날 준비가 다 되었어 보이네요 안전하고 재밌게 즐겨요 3, 2, 1, 발사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타이뉴츄럭스 오늘도 많이 바빠 보이네요 와우, 이게 뭐예요? 오우, 추락했어요 가서 도와줄 수 있는지 볼까요? 와, 아주 엉망이네요 고쳐 도와줄 수 있어요? 와우, 그래도 아직 날아갈 수 있네요 뭐라고요, 앳? 계획이 있다고요? 먼저 고쳐서 만들어주고 같이 공 가지고 놀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시작 좋은 팀워크예요, 타이뉴츄럭스 어허, 에드, 빌리, 조심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놀지 말고 샬리가 부분 모으는 걸 도와주도록 해요 이 부분들도 UFO에서 떨어진 것들일 거예요 주워가요 자 UFO에다 다시 붙여보죠 먼저 타원형이 필요해요 이제는 육각형 삼각형 이거는 동그라미네요 하지만 여기가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가 맞아요 다음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정사각형 어허 동그라미가 아직도 없네요 찾을 수 있어요? 흠 모양들은 많이 있지만 동그라미가 없네요 어 좋아요 빌리와 샬리가 많은 동그라미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게 맞는 거죠? 빨간 거요? 아니에요 그럼 노란 거는요? 아니요 그럼 파란색이네요 좋아요 우와 다시 날아가네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해요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타이뉴 트럭스 오늘은 뭐 할까요? 계획이 있어요? 수족관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시작 벽 만들기는 잘 되고 있지만 건설 재료를 다 찾아야 해요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요 앤 챌리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요 그 돌들은 수족관 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빌리 좋은 생각이에요 수고하네요 수고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옆에 벽을 세워볼까요? 유리창은 깨지지 않게 조심해요 그것들은 수족관 안으로 색깔을 첨가하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끝이에요 자 이제는 수족관 안에서 살 수중 생물들이 필요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챌리 우와 너무 좋은 수족관이에요 같이 재밌게 놀아볼까요? 자 슈퍼스토커 물총 전투 시작 조심해요 오우 샬리가 지금 이기고 있네요 재밌게 즐겨요 친구들 우리 다음에 봐요 그래요 어 mache요 엇떼 예요 ret